그루타닉스 정말 사랑하는 제품이고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너무나도 기분 좋고 태국 많은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전에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까지 비비스 웅천과 크리스마스 워싱턴이 왔는데 가벼히기 위해서 비비완이 두 와인아가 괜찮아 목 쉬었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 지금 이렇게 너무 동안 하신데 혹시 뭐 볼 팁 있으신지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특별히 피부 관리 이런 것보다 정말 잘 자고, 잘 먹고, 건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웃고 그리고 주변 분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그리고 그렇다는 제품 꾸준히 사용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호텔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타임이 오는 특별히 정말 고교에 있는 곳에만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오는 이 곳에만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루타넥스 제품 중에서는 혹시 뭐 추천하고 싶은 거 있으신지? 어 제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글루타넥스 제품은 제가 지금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뭐를 말씀드려야 될까? 다 너무 좋지만 제가 요즘 항상 파우치랑 그리고 지금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자주 쓰고 항상 사랑하는 글로버함을 제가 진짜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성장에 있는 것들이 그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근데 그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그로버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그로버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팬분이랑 같이 만나게 해서 어떻게 만나요? 너무 좋고요 일단 크리스마스 전에 태국으로 와서 그리고 태국 많은 분들이랑 직접 소통하고 많은 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크리스마스가 더워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짙다르고 태국이어서 너무 크리스마스와 함께 태국과 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ик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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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맛이 있네요. 그리스맛이 너무 행복합니다. 혹시 지금 이번 태국 방문은 한 며칠 정도 있으신지? 더 있고 싶은데 제가 월요일날도 룩하가 있어서 내일 일정 끝내고 아마 제가 한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진징 너무 짱이 있네요. 제가 지금 타이 라이크가 왕쩐 아자 풍미색 안 통깍래요. 너무 좋습니다. 혹시 우리가 만약 시간을 있다면 여행하고 싶은 곳 있으신지? 아 태국은 다 좋죠. 타이도 가고 싶고 타이도 가고 싶고 너무 다 가고 싶은데 일단 이 방콕에 있는 시내 곳곳에 맛집들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진징 너무 좋고 말이죠. 메흥타이 너무 좋죠. 빨리 파리야 마요. 진징 정말 빨리 푸우케트. 근데 만약에 감사하고 싶은데 진짜 진징 정말 빨리 먹으면 더 맛있게 드세요. 맛집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맛집이 있으며 맛집이 있으며 맛집이 맛있게 드세요. 맛집. 응. 혹시 뭐 드시고 싶은 음식은 따로 있으신지? 오. 다요. 탕몰. 약끼리 먹으면 딱. 오늘 모든 태국 음식 다 먹고 싶어요. 약끼리 먹으면 타이 다 먹으면 팥타이 그리고 푸푸푸콩코리 푸푸푸콩코리 너무 좋아요 파인애플 볶음밥도 많아요 태국수기랑 저랑 음식이 잘 많아요 진짜 아하닌 타이 너무 좋아요 푸푸푸콩코리 푸푸콩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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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시오 위에 맞게 랑카 랑 나가 랑나카 랑나카 랑낙카 칸 칸 칸 수수 수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빛수 모두가 왔을 때 저희는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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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